레인보우 뱀젤리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레인보우 뱀젤리를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가지 레인보우 음식도 먹어볼 거예요 레인보우 뱀젤리 오브 오븐 맵다 아 계란 피자 맛있다 이거 가시마켓 이거 엄청 비싸가지고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와 물주기 맛이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레인보우 뱀젤리 빨주 노 초 파 덤부 우와 이 엄청 긴 스네이크 레인보우 젤리로 한번 줄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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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